윤란물 유포한 혐의 유명하십니까? 제일 먼저 저를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셨던 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16대 최근 인정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진실되게 성실히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우리 능란물 유포 불법인 거 모르셨습니까? 대화방에서 마약물 지침하는 능어 사용했다고 하신 거 맞나요? 마약검사 응할 텐 거 있습니까? 북쪽으로 지침하기로 하신 거 맞나요? 북쪽으로 지침하는 아마도. 북쪽으로 지침하는 것일에 끝까지 해주세요. 북쪽으로 지침한 거 맞나요? 북쪽으로 지침하는 구성까지 다 맞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